안녕하세요. 자격이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자격이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여기 너무 예뻐요. 여기는 아직 피는 중이네요. 겨페춘이아 입니다. 아마릴리스에요. 아마릴리스는 조금 큰 화분에 시작해서 몇 해 동안 이렇게 분갈이 하지 않고 키워도 된답니다. 자격이 아직 피는 중이네요. 다 못 피었네요. 흰색 자격도 예쁘네요. 깨끗하게 네모필라 블루아이예요. 언제 봐도 예쁘답니다. 네모필라 블랙과 화이트에요. 봉실 예쁘게 잘 피워줍니다. 흰장구체는 키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자연 발화를 사방천지에 하기 때문에 정원에 심기에는 좀 부적합하답니다. 자격이 아직 잠에서 들겠네요. 이 자격은 모란처럼 생겼네요. 모란에다가 접붙여서 키운건가 봅니다. 아마릴리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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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꽃양기비입니다. 숯꽃양기비는 질 때도 아주 깔끔하게 진답니다. 숯꽃양기비야 박티샤에요. 자격협회의 아이리스입니다 젊은 아이리스가 화려하죠 여기는 아직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달개비인데요 자주새가 어디로 갔는지 안보이네요 안개꽃도요 갈파정 했답니다 하슬초 하슬초도 아주 매력이 있는데요 여름에 좀 쉽지가 않답니다 겨울은 잘 이겨낸답니다 월동은 아주 잘돼요 자세히 보아야 예뻐구요 올해 보면 더 예쁜 아이랍니다 클레마티스 레드스타가 많이 피었어요 클레마티스 레드스타가 많이 피었어요 팔짝 피워도 예쁘고요 피기전에도 예쁘답니다 꽃이 만든 꽃같아요 이아이리스는 지는 꽃보다 피는 꽃이 더 많답니다 꽃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한송이 지고 세송이 피고 이렇답니다 얘는 이름이 템테이션이랍니다 연 보라네요 꽃이 오래가서 좋네요 내가 아무리 잘 키우고 싶어도 두더지가 밑으로 한번 지나가면 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어 놓는게 제일 안전하구요 바구니 종류에다가 해서 깊게 심어 놓으면 된답니다 새로 나온 크레마티스들은 전부 다 참 오래가네요 꽃이 개화기가 길답니다 무거운 하우스에서 월동안 아마릴리스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씨앗 파종한 아이들도 있답니다 씨앗 파종한 아이들은 몇 년 걸린답니다 기온이 낮아서 얘들이 꽃대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나질망하게 미니로 되었네요 하하 미니 아마릴리스랍니다 미니 숙권베베나 무거운 하우스에서 월동 잘하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예도꽃이 오래간납니다 카라입니다 리빙스턴데이지 리빙스턴데이지입니다 씨앗 파종에서 정식해 놓았답니다 검어초가 피기 시작했어요 병솔꽃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피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몇 번 만에 성공했네요 요술꽃 피었어요 만대빌라가 죽어서 아쉬움에 또 사왔답니다 이번에는 예쁘게 잘 키워 볼 거에요 이베리스가 이제 예쁘게 피입니다 아기 메뚜기가 이베리스에 와서 놀고 있어요 아기 메뚜기 이베리스 얘는 1년초랍니다 노지월동이니 조금 힘들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노지월동이 가능할 거에요 델피뉴임입니다 델피뉴임입니다 오니소갈롱 질소이데스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니소갈롱 질소이데스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니소갈롱 질소 삽목해서 키운 채태우치입니다 채태우치네 집으로 두더지가 지나가 가지고 제가 생선 머리 넣던 그곳이랍니다 루피너스예요 가자니아예요 가자니아는 이렇게 낮에는 활짝 피었다가 밤되면 문을 닫고 잠잔답니다 트리텔리아예요 트리텔리아도 잎이 지면서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얘들은 지금부터 피면은 가을까지 계속 핀답니다 끊임없이 피는 아이들이에요 세이지랍니다 파종한 크레마티스예요 린나리아가 내년 봄 1년 뒤에나 만나겠네요 거무초예요 거무초예요 거무초 색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얘는 아스파라가스 같은데요 우리가 먹는 아스파라가스하고는 또 다르답니다 겨울에는 지상부가 다 죽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키가 쭉 자른답니다 서위 술탄 예뻐답니다 예뻐답니다 루피너스예요 당하우기입니다 당하우기 꽃색이 참 예뻐요 꽃이 이렇게 다 속에 들어있네요 이제 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군도 단풍 플라밍고랍니다 얘도 분홍색으로 꽃피었어요 저문아이리스예요 저문아이리스예요 여름 복수초라고 하더라고요 자연 발화해서 이렇게 자기 집을 지키고 사네요 여름 복수초라고 하더라고요 구름국화는 장마가 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핀답니다 여기는 꽃창포예요 꽃창포하고 북꽃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란 꽃창포가 이렇게 다른 집에 다 침범해서 자기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노란 꽃창포는 조심해서 심으셔야 한답니다 여기는 붓꽃이네요 붓꽃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자세히 보세요 붓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창포는 이렇게 생겼네요 무늬호가 핀데요 무늬호가 피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꽃이 핀 것 같지도 않아요 자격이 이쪽은 피었고 옆에는 피지 않았네요 한 송이 피어있네 얘도 이제 며칠 내로 필 것입니다 붓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장구채예요 장구채예요 시청자 그런데덮호가 핀데요 ב synergy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꽃이 피면 영상 올려드릴게요.